자 이어서 우리 펜타몬 모든 멤버들을 한자리에 모셔볼게요 어서 어서 나와주세요 네 이게 멤버 수가 많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앞에 한 줄은 앉게 되더라고요 수학여행 스타일로 자 공식 포즈 갈까요? 이번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고 뭘 느끼고 계셔요 저 분 자 장난스러운 우리 소년들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쇼케이스 장소가 아니라 숙소다 아 키스? 아니 왜왜왜 굳이 잔인하게 키스처럼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펜타곤 멤버들은 숙소에서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우리 우석씨 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왜냐하면 기자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되거든요 예 자 우리 멤버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요 자 다같이 왼쪽 한 번 맞으시겠어요? 아니 버티라니까 자 다시 한번 버티면서 키 맞추고 자 키리 맞춰봅시다 자 좀 힘들지만 키리 맞춰봅시다 자 왼쪽 맞으세요 절대 체력 테스트가 아니고요 우석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자 마지막 촬영 해볼까요? 접근금지 포즈를 마지막으로 포트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접근금지 포즈 그러니까 진짜 접근 안하시면 안됩니다 많이들 접근하셔가지고요 앨범 스트리밍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앨범도 사주시고요 예 뭐 SNS에 많이 남겨주시고 기사도 좀 좋은 거 많이 써주시고 사진도 좀 예쁘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포트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